부산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부선 지하 구간은 구포에서 부산 진역 사이 16.5km 구간이며, 80만 제곱미터 규모 가야 차량 기지 이전과 KTX 부전역 신설, 부전복합환승센터 등도 연구 용역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공사에 착공해 2028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이 사업 시행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